전철로 연결하는 중북권 광역전철 사업이 추진됩니다. 경기도 동산에서 안성 진천을 거쳐 청주공항까지 연결하는 철도 신설 추진의 힘을 받고 있습니다. 진천군 그리고 경기도 안성시 등 6개 시군이 추진하는 수도권 내륙선 구축사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충북과 경기 4개 시군을 잇는 수도권 내륙철도가 구축되길 영원하는 릴레이 종출 인사가 열렸습니다. 국도가 수도권 내륙선을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달라는 공동권 의문을 체폐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초안에 동탄과 청주공항을 잇는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가 포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나라인의 사기금과 청주공항을 잇는 수도권 내륙선 광역일어 의 사기금은 링크로에이힐 수권을 잇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